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는 어찌할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목에 가두고 할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몰래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유대인을 두려워하면서 모여서 소근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유령이 아닌가 세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을 빙 둘러놓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야 주님이시구나 주를 보고 기뻐하다라 이렇게 말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 교파마다 여러 가지 참 교리가 조금씩은 다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물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또 오순절 교단이나 이러한 성령 세례 또한 성령 침례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아니야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그저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밖에서 감동을 하신 것이야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바티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순절 교단이나 또 일부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교리가 좀 부딪히고 있어요 다른 교리는 다 예수님의 동경려 탄생설 예수님의 육신으로의 부활 또 예수님의 대석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이러한 모든 것 성경의 무엇성 이런 다섯 가지 교리는 다 공통적으로 다 믿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서로 교리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또 무슨 성령을 받으려고 그래 그 이상한 성령 아니야 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이러한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이 두 가지의 교리가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입니까 토요일 다음 날이죠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직접 숨을 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냥 한 번 후 한 게 아니라 제자 각자에게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숨을 내쉬었다 하는 것이 바로 앰프 휘사오라는 뜻입니다 앰프 휘사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breath into 됩니다 into 그러니까 마치 피리를 보는 사람 우리 소연자매가 플레테를 열심히 오늘 찬송하면서 부렸는데 그 플레에다가 피리에다가 숨을 후 하고 불어넣을 때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피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듣기에도 좋은 피리 소리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숨을 불어넣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이것이 바로 푸뉴마 푸뉴마 아기오스 하기오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자의 머리 위에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불에 혀같이 이마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막 몸을 비틀거리고 또 방언을 말하고 또 듣는 사람은 각자의 언어로 듣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활주일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성령과 오순절날 제7주 후입니다 제7일 후에 7주 후에 49일 50일째의 오순절날 주일이에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갑자기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건 다른 성령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성령이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7가지 7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총명과 지혜의 역 모략과 재능의 역 지식과 여호완을 경애하는 역 곧 하나님의 역이다 이것이 바로 7초대의 7초들이 불에 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7명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지만 같은 성령이지만은 지혜의 역과 총명의 역과 지식의 역과 모략의 역과 또한 여호와를 경애하는 역과 재능의 역과 이러한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가 하나가 있지만 7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그 7교회 중에 올라와 있는 촛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촛불은 바로 성도의 영을 상징하는 것 성도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숨이 임했을 때에 그 영이 밝혀진다 이건 성령의 불로 영이 밝혀져서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활주일 날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이러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교리를 예수님이 내 주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오순절 날 내렸던 성령과 부활주일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자 그러면은 저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활주일 날 그 제자들 아직 구약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담력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시대가 그렇게 함으로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신약시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했어요 희생제물을 붙잡아서 그 짐승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죄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짐승을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화목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희생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죄사함 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속재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받은 후에는 다시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이 이제는 예배 드릴 때에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놀라운 운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부활의 증인의 역사예요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오순절 날이 왔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오순절 날 내리신 성령의 역사는 능력을 받는 역사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지하실 때 모두가 불의 혀처럼 그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뜰매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 이것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다 오순절 날 그러나 아직도 이 성령 세례와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 물론 그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주례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받는 이 오순절 날 받는 그 능력을 우리도 매번 경험을 해야 되는 경험을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날 받은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24장 49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자 위로부터 뭐가 임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이 처음 오신 게 아니라 능력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구의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예언도 하고 다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그들은 예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선지서를 기억했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지 무슨 다른 성령의 역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때의 그 선지자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다른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능력의 역사심이 다른 거예요 능력의 역사심 자 여러분 구의학시대에 다윗이 귀신을 내쫓는 거 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는 거 봤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이 죽은 자도 부활시킨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기록은 없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 성령의 역사심이 능력으로 다가온 것은 바로 오순절날 이제는 새로운 신약세대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할 때에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으로 입혀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는 성전시대가 마감을 하고 교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주일날 성령축만 받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이 각자 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참 옆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환상을 보여주어서 그 고넬료를 찾아갈 것을 지시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가족들이 모인 친척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렸을까요 유대인들만 성령을 주실 줄 알았는데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고 놀랐을까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여러가지 은사가 있는거 아실 것입니다 아홉가지 은사가 있죠 아홉가지 은사 일일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아홉가지 은사가 있는거에요 그중에서 이 모든 은사들은 사실은 잘 구별이 안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한가지 은사는 나타나는 은사인데 그것은 말하는 은사에요 방언하는 은사 인사 그것은 그것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러한 은사가 성령이 나타남으로 이 고넬리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외부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은사에요 그래서 아하 저들 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들 또 침례를 누가 금하겠느냐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은사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오순절을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안수할 때 방언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주일에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확증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과 불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을 받음으로 은사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다시 말하면 성령이 몸 안에 내주하는 그러한 신약시대에 살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구약시대에는 몸 안에 거하시는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몸 안에 거하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령이 소멸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권으로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도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귀신에게 완전히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를 이루고 한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상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주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호련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공중재림의 역사 소위 휴거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내가 과연 분명히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은 건 확실한데 그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는가 이것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살펴봐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은사 중에는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인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하심은 첫째는 뭐예요 성령의 완전히 잠기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나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기게 되면 예를 재면 물병을 여러분 한번 강에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물병에 마개가 빠진 물병을 던지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꿀꿀꿀꿀 들어가면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잠기게 그리고 나면 그 물병 속에 뭐가 꽉 찹니까 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에 잠기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이다 바로 내 몸속에 성령께서 충만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인거지요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차고 이제 꽉 차서 넘치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능력이 이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성령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말하는 은사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혀가 움직이면서 말하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좀 손에 그 어떤 진동이 온다든지 뭐 손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혀를 붙들어서 혀를 움직이게 해서 이상한 말이 나오게 할까 그런데 다행히도 혀라는 것은 성경의 야구버서에도 보면 혀는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배가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대로 주관할 수 있고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많은 몸의 지체 중에서 혀를 주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우리의 몸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뇌를 회부해 보게 되면 혀가 차지하는 그러한 그 양이 눈이나 발이나 손보다도 훨씬 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을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면 혀는 제일 큽니다 이만큼 혀가 이만큼 나와있어요 손이나 발은 아주 조그맣게 달려있고 뇌도 조그맣고 이만큼 혀를 주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자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방언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방언이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상한 말 짓거리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기를 갈급히 강구해야 되는 강구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많이 생각하지만 성령 받기를 갈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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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구하라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는 그 말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종이 또한 안수하며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늘린 자를 자유 켜 하고 병약한 자를 강건 켜 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본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해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말한다고 뱀을 잡을지라도 올릴지라도 해암을 받지 아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아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즉 성령과 능력을 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오순절을 내리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쫓아주시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괴롭히는 저 마귀를 쫓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관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너희를 해알할 자가 결탄고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해 주시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해야 될 마지막 때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성령을 잘 살게 하려고 성령 주신 거 아닙니다 성령 우리가 건강하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능히 받으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예수의 하는 일이 뭡니까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굶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불쌍한 자를 위로하시고 사랑한 자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연하고 대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령님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받기를 강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침련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줄 때 성부와 성령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너라 하면서 물에 완전히 사정없이 물에 그냥 쳐박잖아요 왜냐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장사진의 마대학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며 침례 증서를 줄 때에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로 우리 전인 주교회의 교회의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고 주례자 박관 목사 사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많이 주신다고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입을 열고 입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열고 받아마셔야 돼요 받아마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랬습니다 마시라 여러분 갈급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갈급하지 않다면 성령을 갈급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 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급화되고 더 구하게 된다 왜냐 성령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살리는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는 진수성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는 오직 물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목마른 자는 성령을 갈급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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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성령을 예수 성령을 성령으로 침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멜리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아홉가지 은사를 받게 되고 아홉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가지 숫자 구 얼마나 중요해요 구라는 것은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구단 정치 십단 없어요 자 바둑 구단 바둑 십단은 없습니다 명예만 있어요 바둑 구단은 신의 입신의 경제야 입신의 경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아홉가지 숫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수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를 살릴 뿐 아니라 죽는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조금 받고 그냥 끝나면 그게 넘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사는 완전히 채워져서 이것이 넘쳐낼 때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뭐 술은 조금 마실 때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술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취해야 돼요 술에 압도돼야 주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사가 얼마나 못됩니까 뭐 탈모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가 포도주에다가 네 마리를 피를 섞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뭐냐 원숭이 사자 원숭이처럼 첫째는 양 양처럼 온순해져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자처럼 그냥 막 사나워져 세 번째는 뭐예요 원숭이처럼 재주가 많아져 나중에는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처럼 지저분하고 토하고 냄새나고 아주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양같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양같이 나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자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 자 첫째는 아마 양같이 온순해질까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성령에 취하면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날개춤이 올라갈 그런 생각 그리고 완전히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누구의 발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슴의 발처럼 내 발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건넝을 받는 사람으로서 많은 착한 일을 향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성령 내게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독생자가 이루고 하시는 그 놀라운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갈급하게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재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조금 받았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성령은 재충만 받고 충만 받아서 이것이 넘치는 성령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될 믿습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제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나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내 가운데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주시고 내 눌린 마음을 다시 한번 해방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에 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